정말 즐거운 분위기에서 춤취를 마음껏 즐기게 되신데요 우리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? 자 이번에 본인 투클랜스 기능을 하면 어떨까요? 아 너무 좋습니다 보통 영혼을 일깨우는 장르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심부를 울리는 목소리의 향연 아름다운 섬프라노 가수의 분야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? 네, 사실 마음을 보다 듣고 이 3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민은홍 씨가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레퍼토리에 아름다운 클래식 곡들을 선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のは 원의 독특 evolving 우리의 geopolit şeyler 나의 감독은니 누굴 건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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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대의 시울받카중 이 날의 비굴차받카중 내게 아아 시 아아 예 아아 그는 내 삶아 아아 그는 내 삶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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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프라노 민은홍입니다.